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다 죽은 바나나에서 포기했지만 새 바나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뉴 시즌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의 계획들과 그분의 말씀으로 예고된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 가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빛이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 정확히는 학자들이 말하기에는 빛이 740에서 7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애연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8세기 전에 애연된 얘기예요. 그 이 애연된 얘기가 이미 성경을 있다 읽어보겠지만 존 더 베프티스 침례 요한에 의해서 이미 이 부분이 성취되었지만 성경의 애연들은 한 번만 성취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은 개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애연을 이루어 갈 것이고 지금 이 시대가 뉴 시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완성시키며 더 깊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씩 하나씩 나눠가볼까 해요. 자 보세요. 원래 죄 속에서 먹매어있고 매어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와서 말하기를 스피리처 월페어 이스 엔디드 우리말 성경에는 복역의 때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전쟁이 이미 끝났고 전쟁의 원인이 되는 죄악 이니키티 이스파든 네 죄악이 다 용서되었다. 그리고 너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더블로 갑자기 너에게 갚아주었다. 그래놓고 갑자기 3절에 말씀하시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The voice of crying out 외치는 자의 소리여 누군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쳐라 어디서 외치라고요? 광야에서 자 봐요. 하나님의 항상 역사와 기적은 잘되고 넘치는 곳이 아니라 삶이 고달프고 메마르고 어렵고 곤고하고 드라이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디에 외쳐라?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외치는데 외치면서 뭘 얘기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예비하는 방법을 별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비하는 게 뭐예요? 굳은 것과 계곡들을 다 평탄 깨서 홀리 하이웨이 길을 만들라는 것이죠. 주님이 돌아올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글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35장에는 홀리 하이웨이 투 더 마운트 자유 다른데 시편에는 시온의 대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늘과 땅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길이 이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힘이 임하고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보면 그 길을 예비하게 되면 결론이 뭐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길을 예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면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고자 있는 시즌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영광을 보게 될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런데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외치릴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애원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애원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보게 되기 위해서는 보이스 오브 크라잉 하우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요? 묶였던 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목소리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거듭났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목소리 예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광야에서 외쳐라.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뭐하라고요? 외쳐라. 외치면 뭘 외칠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여러분이 볼 때는 임파서블 불가능한 상황이고 여러분이 볼 때는 팬데믹과 여러 가지 일과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들이 점점 만연해지고 점점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게 임할 것이고 여호와 영광이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예언이 말라기 4장 구약성경의 제일 끝에 마지막에 또 예언됐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들을 칠까 하느라. 아주 또 재미난 말을 해요.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엘리아의 영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다시 말하기를 엘리아의 심령과 엘리아의 영으로 외치는데 외치는 목적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연결되는 이 고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라기는 BC 5세기에 써졌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쓰여진 이후로 한 300년 좀 넘게 뒤에 다시 또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한 그것을 다른 각도로 엘리아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예언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5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마지막 중요한 이 두 예언을 800년 전, 500년 전, 450년 전 전에 약속을 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 안 하시다가 누가 보고 1장 와보세요. 누가 보고 1장에 13절부터 다시 하셨으면 가칠까요. 시작 전사가 일러 가로돼 가라사대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오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지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며 저가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두고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와우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엘리아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도록 예수님의 사촌인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인 이 사갈의 집안에 애를 못 낳는 이 집안에 늦게 늦동이로 애를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표의 사람이다 엘리아의 능력과 파워로 스피릿 앤 파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의 아비를 다시 단절된 걸 연결시키겠고 죄 때문에 마음이 거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인의 슬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곳으로 데려오겠으며 많은 사람을 주를 위해서 예비해서 포러너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존 더 맵티스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존 더 맵티스트가 나가서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볼까요 존 더 맵티스트가 너는 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세상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거가 아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붙대 그럼 무엇 내가 엘리아냐 가로대 나는 아니 아니라 또 붙대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라 아니라 또 말하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라 하니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대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존 더 맵티스트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버지는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므로 벙어리가 됐지만 나중에 요한이라서 다시 위의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지만 어찌됐건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존 더 맵티스트가 먼저 가서 길을 평탄케 하고 여화가 이 많은 길을 행했어야 맞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존 더 맵티스트가 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3장 와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써있지만 마태복음 3장 1점부터 볼까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의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로되 저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음성을 평탄케 하라 하리라 이는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때에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이러니 요한이 에루살렘 시내에서 선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쳤어요 유대 광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7년도에 여러분이 가서 베프타이즈 받았던 장소 그 근처에 그 근처 거기 가보니까 광야잖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존 더 베프티스는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걸 알고 외쳤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외쳤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사람들이 유대와 에루살렘과 갈릴리와 각 사방 지역에서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날까? 첫째 하나님이 분명히 애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It is written 하나님이 미리 선포했는데 그것이 800년 전이건 2000년 전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광야에서 외쳤을 때 Move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곳에 모이게 한 것이다 그거 재밌잖아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 중에 라바이드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 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어디서 퍼블리클리 이게 가능한 일일까? 쉽지 않잖아요 알아서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너무 재밌고 쉽지 않겠어요? 회개하라고 가르쳐줘도 안 하려고 난리치는데 그냥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석하면 성령의 빠김하고 새 사람이 변하고 너무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New season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New season이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대로 사람들이 몰려온다 우리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면 되는 것이다 세이 할렐루야 광야에서 외치고 여러 마음 안에 있는 광야도 평탄태 만들며 시온의 대로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됐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다 New season의 start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New season의 start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존더베프티스가 또 편하게 얘기도 안 해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욕도 해요 누가 너를 보아서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라고 했느냐 큰소리 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활동하기 6개월 전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더 재미난 것은 마태복음 이 사람이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과 풀로 베프타이즈 할 거라고 얘기해요 13절 13절 이러고 있는 때에 13절 이때에 존더베프티스가 유대 광야에서 침례를 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게 하는 세례를 주고 이러고 있을 때 너무 재미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데 와우 예수님도 오셨어요 하우컴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차 타고 와봤잖아요 그때는 그런 차가 없었어요 걸어와야 돼 거기까지 왔어요 찾아서 왜? 하우컴 왜 왔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아실까 모르실까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애연이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분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뉴 시즌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연결시키는 브릿지인데 이런 기도를 꽤 오래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전부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도와줘도 싫다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집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난리 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시각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왔어요 주님이 와서 존더베프티스에게 나도 너한테 세례를 받고자 한다 존더베프티스가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을 내가 침례하겠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라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 모든 육체가 영광을 볼 것이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연결시켜지는 뉴 시즌이 오픈되어야 되잖아 존더베프티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워러베프티즘으로 그 길을 예비하려고 열심히 일했고 회계라는 걸 말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존더베프티스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일어날 뉴베프티즘이 바로 베프티즘이 파이어 베프티즘이 홀리 스피릿을 열어주는 뉴 시즌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설득했다고 패션 트랜스레이션 파이어는 써 있어요 그렇게 설득했더니 듣고서 했다 오케이 그래서 다 보세요 요한이 설득돼서 따라서 하니까 16저부터 어떤 일이 벌었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근대근대 접속사가 빠졌는데 영어성경에는 참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미 디어트리 갑자기 침례받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뭐예요 오픈 헤븐 하늘문이 열렸어요 전더베프티스는 열심히 워러베프티즘이었지만 하늘이 열린지는 않았어요 회계를 자발적으로 했을 뿐이야 회계했다는 얘기는 prepare the way 하늘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한 것이지 주의 영광이 나타날 길을 준비한 거예요 많은 방해되는 것을 평탄케 하는 일을 전더베프티스가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새 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 것과 새 것이 연결되는 포인트가 필요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연결이 안 되면 뉴승이 오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오서리티와 왜 바더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말씀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데일리 라이프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는 첫 번째 스텝이 예수님이 전더베프티스에게 받은 뉴베프티즘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뉴베프티즘인 것이다 첫째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가 지금까지 침내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2010년에 이스라엘을 데려가면서 제가 가서 기도하기를 요단강에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면서 주여 하늘이 안 열려도 불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팀에 침내할 때 정말로 불이 임해서 물속에 들었다 나오면서 뜨거운 사람들이 바짝 바짝 뛴다고 뜨겁다고 뛰고 난리 탔더니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걸 찍고 촬영하고 거기에 비디오에 올리고 난리 났었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 경험한 파이어예요 침내하면서 하나님이 열렸던 파이언데 이 일이 예수님 때에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프로토타입 샘플이다 본복이다 그 길을 여신 거다 그럼 나머지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자 오픈 헤븐 하늘이 열리고 야곱이 봤던 것 똑같이 하늘이 열리고 홀리 스피릿 컴다 성령이 임하고 다 봤죠 임하는 걸 성령이 임하고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자마자 서든니 father speaks something 이해하시겠어요 자 new thing이 뭐냐 우리가 주님에게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father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speaks publicly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이 광경을 여기에 있는 침내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은 다 봤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뭘 본 거냐 영광을 본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부성자 성령이 아들 예수에게 나타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열린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간과했고 몰랐고 그냥 형식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New baptism Holy Spirit come down and fire and power 동의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며 능력으로 임하며 fire가 임하며 father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말한다 publicly father speaks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은가요 father speaks you are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first new 자 그러면 성경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father speaks 또 있어요 언제 father speaks 했어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이 부분을 터득하기를 원했어요 father speaks 성경에 또 언제 father가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father speaks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오케이 father speaks 자 먼저 마태범 11장 마태범 11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아버지를 알게 하는가 분명히 아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분명히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자녀와 연결되는 이 모양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겸손하게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개시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해석하려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오래 예수님 오기 전에 800년 전에 애연한 것이 또 500년 전에 애연됐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현실화 됐고 그것이 또 오늘날에도 이것이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개시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파워 파이어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뉴스딘이다 또 가볼까요 Father speaks 언제 또 아버지가 말했나요 마태범 16장 15절부터 보면 가라하되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루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루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현륙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할렐루야 누가 이걸 가르쳤다고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가르쳤다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느낀 것을 정직하게 스피키라웃 말할 때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퍼슨니 인카운 화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기를 베드로야 네가 현륙으로 네 지혜로 똑똑해서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안 것이다 베드로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네가 이제 배워간다 라고 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도 거절의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좀 튀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말 한 다음에 우리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으러 갈 수 없나이다 라고 막았다가 네가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다나 물러가라 이수를 듣게 된 거예요 겁났죠 베드로도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인자가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마 베드로는 베드로는 이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많이 크라이아웃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릴까 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만 보신다 17장 가보세요 마태모 17장 며칠 후에 6세 후에 그럼 베드로가 며칠 동안 고민했겠어요 6세 후에 1윅 동안 아마 마음이 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이 겸손해졌겠지 6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그 형제의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었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세세짓해 하나는 쥐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하루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그 장소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구부나 없었어요 아직 제자를 뽑기 전이에요 주님이 공생연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이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수는 있지만 잘릴 것 같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올려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안 잘린 것만 해도 새로운 걸 볼 건데 자꾸 디스트랙션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스트랙션 좀 이따 이거 끝난 다음에 디스트랙션 왜 일어난지 가르쳐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그 영광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말했어요 바더 스피익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오 아들이오 누가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거지 내 사랑한 아들이오 내가 기빠른사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봤고 영광 가운데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것도 봤고 모세와 엘라이자가 서로 시대가 다른 사람들인데 한 현실에서 같이 연결되고 커넥션 되는 것도 봤고 아들이오 와 대화하는 것도 봤고 얼굴이 광채처럼 변하는 것도 봤고 바더 스피익스 봤고 와우 왜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그렇게 살 거라고 주님이 다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다시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하나 더 있어요 명절에 에베아로 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시 있은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빌립에서 와서 청하여 하로되 선생님여 우리가 예수를 뵙기를 배웁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와 빌립이 예수께 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르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나를 이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루 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이 소리를 들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울해가 울렸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헬라 사람 그릭 사람을 데려온 빌릭과 안드레는 들었을 것이고 영광을 봤을 거예요 근데 빌릭과 안드레가 누구냐 원래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원래 빌릭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존 더 베프티스의 제자였어요 1장 35절부터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고 쫓는 걸 보시고 물어 가라하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하되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대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 형제 안드레고 또 하나는 뒤에 가면 빌립이 나와요 자 주님이 와서 뉴 시즌을 열었어요 존 더 베프티스가 한 것은 과거의 언약인 옛날 것을 했는데 이 옛날 것을 새 언약과 연결시키는 뉴 베프티즘을 주님이 여시고 그걸 믿고 따라오면 새 일을 해낼 것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해요 뉴 와인 뉴 와인 스킨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자기 스승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예수님의 새로운 시즌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존 더 베프티스 근데 심지어 예수의 올 것을 증거했던 존 더 베프티스도 자기가 뉴 와인 스킨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백슬라덩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낳은 자 중에 요한처럼 가장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요한이 제일 작다 왜? 예수가 누군지 죽으시고 부활해서 어떠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지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분명한 시즌이 있어요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향한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요한의 그 과거의 올드와 주님이 하시는 뉴을 연결시켜서 연결시켜서 새 걸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과거에 있는 것을 연결돼서 새 걸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디스커넥된 상태에서는 새 걸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연결된 상태에서 브랜뉴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연결돼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새 것을 바뀌어서는 이전 것을 이제는 버리고 잃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뉴 와인 뉴 와인 스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 스텝을 밟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까요? 종교적인 사람 어떤 패턴을 가지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만 다르게 얘기하면 2단 3단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희한한 일을 한다고 난리셨잖아요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능력과 개시와 권세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보이스 오브 크라잉 아웃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라고 믿는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나의 서번트와 내 이드니스가 될 거라고 이사회 43장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사는 땅 여러분이 사는 초소 여러분이 사는 곳이 하늘이 열리시고 성령이 임할 것이고 불이 임할 것이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개시로 알려지게 될 것이에요 새 할렐루야 사실 일찍이 야곱에게 보여준 건 똑같은 패턴이지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이 일어나게 하려고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할렐루야 그러니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마태범 4장 와보세요 마태범 4장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드라이브 아웃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한 첫 번째 어사인먼트 어사인먼트는 뭐냐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할 때에 마귀는 새로 받은 진리를 섞으려고 해요 믹스업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 전에 다른 걸 섞어서 그것이 여러분 삶 안에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퍼블리클이 말한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서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미혹 지금 배운 거에 대한 템피테이션 배가 고프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퓨리파이, 클린업, 레벨업 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항상 했던 방법은 이리스리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레벨업 되려고 할 때 자, 다니엘 금식도 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이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세이 할렐루야 나타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여러분 가족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다거나 여러분 안에 속에서 내가 이런 거인다고 슥슥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나는 멀쩡한데 오늘도 내가 오는데 8일 넘어오는데 내가 속도를 갑자기 줄인 것도 아니고 규정 속도로 왔는데 45마일 구간에 50마일로 왔어 굉장히 점잖게 운전한 거지 뒷차가 볼 때 답답했나 봐 애니웨이 어찌 됐건 나를 추하라 하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브레이크를 맞고 서버리는 거야 야지 놓는 거지 나도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랬더니 잠깐 섰다 가더라고 그거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이제 지가 불안한가 봐 내가 저처럼 할까 봐 하이 스피드를 내고 도망가더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스피리처 월페어 잘 봐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의 세계 속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아음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뉴 와인 파워야 뉴 와인 레벨이 다른 게시야 뉴 와인 파이어야 이것을 잘못 다루면 여러분이 망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강력한 능력과 힘이 주는데 감당할 캐리가 안 되면 여러분이 주저 안 될 거 아니에요 체력이 안 되는데 바벨을 뭐 20파운드 30파운드 들으려면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체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뉴 와인 스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믹스트업 된 것을 크린업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라도 뉴 시즌을 열었고 성령이 맺고 아버지가 증명했고 말했는데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드라이브 아웃 광야로 가서 템트 바이 데블 템트 바이 데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마귀에 항상 원하는 것은 자기를 높여라야 파이널이 자기를 높여라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주겠다 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선포할 때 이런 것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한테 온다거나 물질한테 온다거나 음식으로 온다거나 어떤 친분 관계로 온다고 꼬리를 거는 순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뒤로 빽 슬라이빙하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뉴 시즌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온다 자 먼저 바태복음 11절 물러가라 하고 난 다음에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정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변에 얼쩡거리는 존재가 바뀐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던 그 과정이 바뀌는데 대분이 와서 헷갈리게 하는 것이 싹 사라지고 예수를 수정했던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진쳐서 여러분의 비서여 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동행하십니까 이런 헤븐니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VIP 호텔의 펜트하우스 VIP 서비스 헤븐니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누가 보고 와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런 템포테이션이 끝나게 되면 누가 보면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진송을 받으시더라 자 템포테이션이 끝나면 반드시 파워 앤 오쏘리티 권능이 온다 능력이 레벨업 된다 전에 안 되는 것이 쉽게 되기 시작한다 멀었던 일 안 해도 여러분이 있으면 정리가 싹 돼 여러분이 싸우려고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슬슬 도망가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뛰어서 할렐루야 하고 난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썰렁해 이게 여러분만 받는 실현이 아니고 하여튼 고난이라고 하면 다 싫어해 사무엘 하 5장에 가도 다윗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붐이 부우니까 불렛의 사람들이 알고 쳐들어왔어 왜 쳐들어와 왜 그때를 택하지 잘 봐 여러분이 여러분이 레벨업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붐으로 여러분의 포지션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원래 잃어버렸던 걸 찾아서 오쏘리티를 쓰기 시작하려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 삶 안에 액티베이트 오포레이트 이 스테블리티기 전에 믹스트업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헷갈리게 만들거나 어디 다 되냐 이런 식으로 퀘셔를 갖게 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뒤흔든다는 것이예요 반드시 이걸 통과할 때에 여러분이 주셨던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예요 브레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펜티코스트에 다시 임해서 성능의 불로 임해서 새로운 걸 경험하기 전까지 그거를 부분적으로 경험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빌립과 안드레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물론 대가 지불해서 뉴 와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릭사람 이방인을 예수에게 데려왔는데 그때 관념으로는 이방인이 주이시와 상종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개념이 깨져야 되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못 돼 저 인간을 변화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딴 데 가겠어 힘들어 죽겠네 내 인생도 안 된데 내가 누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걸 줄까 안 줄까 좁아야 소용없어요 왜 너무 귀하게 여기에서 보석함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써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안 좋아 왜요 어디서 외치라고 한다고 어디서 외치라고 한다고 어디서 외치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시대에 왔을 때 기름부위 받으면 여러분 주변은 광야야 새로운 곳이 멋있는 곳이 아니고 어디라고 광야라고 근데 그 광야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왜 광야에 강을 내시며 바다에 귀를 내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성경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파이어가 임하고 아버지의 목소리로 나에게 스픽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대되십니까 각오하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광야에 시달림을 받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까 정말이십니까 대가 지불을 할 때 정말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주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의 교회도 이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이자네 임하기 위해서 그냥 모이면 성경이 임하고 모이면 춤을 추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모이면 천사가 나타나고 너무 쉽잖아 재밌잖아 신나잖아 자유롭게 되고 신나고 기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냥 기분을 좋아하기만 하면 되고 베리 이즈웨이 여러분의 시각들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뉴 시즌이 올드로부터 연결돼서 새 스텝을 밟아야 가능해진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보여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번에 펜티코스트에 이번에 트윌트립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부어줘서 감사하고 듣는 중에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주 앞에 토함으로 이제는 자유케 되며 우리가 서는 땅이 하늘이 열리는 곳이 되기를 우리가 서는 땅이 성령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곳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캐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 사인, 원더, 미러클 하나님의 개시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